질문이 뭐였죠? 집중 좀 하지 또 말 다 했어? 아니, 하고 있잖아 아직 이 자리 봐! 이거 왜 찐다고 하신 거죠? 전교 1등이 전교 꼴등을 갱증시키는 프로그램 맞죠? 사회성 떨어지는 애 옆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나 뭐 이런 거 실험하시려고 하신 건가? 야 땀 꺼줄 것 같아 어쨌든 확실한 건 10년 후엔 자신이 답답한 애랑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해야 돼?